거울을 봐볼래? 네 얼굴 잘 보여? 잘 보여요 뒤에 뭐 볼래? 그리고 앉아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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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요 살살 해주세요 이제 스틱 해볼까? 응 툭툭 자 이제 스틱 해볼까? 이제 우선이야? 응 이게 뭐예요? 안에 보물이 있어 보물? 아니 우와 예뻐? 예쁘다 뭐 하고 싶어? 저는 목걸이야 목걸이? 알았어 응 무슨 목걸이? 목걸이 없네요 저기 저기 위에 있는 목걸이 해주세요 반지 위에 반지 위에 여기요? 오 이거? 네 잘 어울리네 고맙습니다 가 어? 메이크업 안 해줘요? 어 바다 바다 이거 에이 일어난 고맙습니다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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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이제 가 이제 다 했어요? 먼저 골을 봐봐 예쁘다 맘에 들어요 콩콩콩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할까요? 송이 송이 짜잔 송이 예쁘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떻게 메이크업 해주실거에요? 아 송이 일단 먼저 이거 맵고 먼저 팔찌 와 예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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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니큐 무슨 색이에요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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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? 고맙습니다 어 요거 로니 로니 있는 gate 이거 잊어버리면은 진짜로 다시 안해줄거야 아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네 가 어 이게 다에요? 어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예뻐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콩콩이 콩콩이도 해요? 애기인데? 어 콩콩이? 그냥 드라이만 하면 되는데 아 드라이만 해요 진짜요 콩콩아 넌 아직 애기라서 드라이나 퍼퓸만 하면 돼 아 애기도 퍼퓸만 하는거에요? 응 드라이하기만 하고 퍼퓸만 하면 돼 네 그래서 멋있어 둘게 예쁘고 싶은데 그리고 그거는 그 남자는 멋있고 콩콩이 여자인데? 네 사이밍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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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드레스만 보이잖아 드레스만 보여? 얼굴이 안보여? 드레스만 보이잖아 반찌부터 해볼게 무슨 맛디에 부탁? 이 반지 안에 이렇게 있고 오, 예쁘다 송가산구, 송가산구 예뻐, 예뻐 송가산구 스타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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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 스타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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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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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